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기후 이야기 공부했습니다. 기후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기후예요? 온대 기후입니다. 베트남은 전체적으로 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조금 달라요. 기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달라요.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숙제 했어요? 선생님 믿을게요. 오늘은 친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공부할 건데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예요? 직업입니다. 직업에 대한 공부하려고 해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또는 뭐 있어요? 박스 일라지? 박스 일라지? 박스 일라. 음, 의사입니다. 그죠?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응원의 핀직. 응원의 핀직. 그러면, 음, 통역원입니다. 뭐 이렇게 직업에 대한 표현 배울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붕, 어휘 하겠습니다. 자, 어휘 들어보세요. 나중. 따라해보세요. 나중. 나중은 비주, 예물을 보면 네, 이거는 다음하고 비슷해요. 유사어입니다. 유사어란 얘기는 예, 뜨붕, 설라, 종려. 비슷하란 뜻이에요. 예, 비주, 예물 보겠습니다. 음,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만나다는 뭐예요? 예, 갑, 런, 싸우죠? 예, 갑, 런, 싸우. 다음에 만나요. 예, 근데 나중에 만나요 하고 아, 거의 똑같아요. 예, 나중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예, 행갑, 라이. 다시 만나요. 베트남어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자, 갑, 런, 싸우. 다음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요. 예,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자, 그 일은 나중에 하고 이 일부터 해요. 자, 그 일은 뭐예요? 예, 비에까리도. 예, 그 일은 런, 싸우. 나중에 하고 이 일부터 뭐뭐부터는 뭐예요? 드, 예, 이 일부터 해요. 뭐뭐부터 해요. 자, 뭐뭐부터 해요. 나중에 하다. 런, 싸우. 예, 다음에 하고 똑같아요. 그 일은 다음에 하고 이 일부터 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그 일은 했고, 따라해보세요. 그 일은 나중에 하고 음, 이 일부터 해요. 예, 이 일부터 해요.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전문가 예, 따라해보세요. 전문가 예, 됐고 예, 몰랐네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전문가 예, 전문가 예, 전문가는 비주, 예문 보세요. 음의 추엔자입니다. 추엔자 자, 빈 씨는 빈 씨는 빈은 띵겟 예, 베트남의 사람 이름이에요. 빈 씨는 컴퓨터 전문가예요. 자, 컴퓨터 maybe 띵 따라하세요. 컴퓨터 예, 컴퓨터 음, 컴퓨터 전문가예요. 예, 컴퓨터 전문가예요. 예, 한국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자, 한국어 띵한 전문가가 건 필요해요. 자, 따라하세요. 한국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예, 한국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예, 한국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예, 한국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멀다, 가깝다 따라해 보세요.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멀다는 뭐예요? 원래 싸이의 뜻입니다. 가깝다는 응원, 라이, 건의 뜻입니다. 건더이, 싸, 라, 건의 뜻입니다. 집에서 집에서 학교까지는 싸, 멀어요. 따라하세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집에서, 여기서 이 집에서는 뭐예요? 드, 어냐, 댄, 쯔, 학교까지는 싸, 멀어요.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집은 벤타인 벤타인 시장과 저 벤타인 시장과 건, 가까워요. 따라하세요. 우리 집은 벤타인 시장과 가까워요. 벤타인 시장과 가까워요. 우리 집은 저 벤타인 벤타인 시장과 가까워요. 뭐뭐와 가까워요. 뭐뭐와 싸, 멀어요. 이런 뜻입니다. 멀다, 가깝다. 그죠? 선생님 집은 사이버 대학교와 가까워요. 선생님 집은 사이버 대학교와 가까워요. 그 다음 보세요. 들어보세요. 미래, 과거, 현재 다시 들어 보세요. 네, 몰랐네요. 미래, 과거, 현재 따라해 보세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네, 미래, 과거, 현재 네, 미래, 과거, 현재는 뜻이, 음, 뜻은 뭐예요? 미래는 썽라이 과거는 과흐 현재는 히엔따 네, 따라하세요. 미래 미래는 썽라이입니다. 미래, 과거는 과흐 히엔나이 히엔따 현대, 현재 네, 똑같아요. 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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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대 비슷해요. 따라하세요. 현대 현재 예, 보세요. 어제의 일은 음 홍과 이제 어제의 일은 과거고 홍과 어제의 일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예요. 따라하세요. 어제의 일은 과거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은 오늘 일은 현재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미래예요.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미래예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내일 일은 미래예요. 네, 알겠습니까? 저는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미래가 미래는 뭐예요? 미래가 가장 틀녁 가장 중요하다 권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엠스윙이 떡랄라 권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해요. 그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미래가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해요. 그죠? 다 중요해요. 근데 미래가 헌며 뭐죠?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투자 따라해 보세요. 투자 물론 투자 투자는 노트입니다. 비즈 예물 보세요. 한국은 베트남의 투자 1위국이에요. 1위는 뭐예요? 틀녁 1위국 국은 원래 1위국이에요. 1등하는 나라라는 뜻인데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 하다 한국 도드 베트남에 투자합니다. 그 중에서 위리 틀녁 1위국이에요. 트하일란 여빵 트바일란 짝클라 싱가포르 콩베진삭 틀녁 라 한꼬 콩예노이 꼬둥콩 맞습니까? 네. 미래를 위한 뭐뭇을 위한 뭐예요? 데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해요. 파일 노트 미래를 위한 투자 비즈 어떤 게 있습니까? 합장지 또 뭐예요? 낀띠 돈을 버는 것도 있죠. 돈을 저축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테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해요. 파일 노트 네. 쏙라 그래서 저는 저금을 열심히 해요. 저금하다 네. 뒤낌 따라하세요. 저금을 하다 저금을 하다 저금을 하다가 뒤낌입니다. 따라하세요. 저금을 하다 네. 저금을 하다 그래서 저는 저금을 열심히 해요. 네. 짧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저금을 열심히 해요. 알겠습니까? 네. 열심히 해요. 투자입니다. 왜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열심히 해야된대요. 알겠습니까? 응. 자, 오늘은 어휘 끝나고 회화하겠습니다. 음. 회화 보세요. 자, 먼저 읽어볼 테니까 네.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마이하고 예. 투원해서 들어보세요. 뚜완 씨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멋있어요. 저는 한국어 전문 통녀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어떤 공부를 하세요? 일요일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연습해요. 그래요?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뚜완 씨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세요? 저는 매일 영어 공부를 해요. 컴퓨터 공부는 우선 영어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들었어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몰랐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모르는 거, 내음악 콩백? 모르면 줄을 그어주세요. 모르는 거에 줄을 그어주세요. 들어보세요. 뚜완 씨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멋있어요. 저는 한국어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어떤 공부를 하세요? 일요일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연습해요. 아, 그래요?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뚜완 씨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세요? 저는 매일 영어를 공부해요. 컴퓨터 공부는 우선 영어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들었습니까? 네. 보세요. 뚜완 씨는 나중에 똑같은 단어 뭐 있어요? 다음 있죠? 런싸우.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남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컴퓨터 전문가 뭐예요? 네. Change my thing. 네. 컴퓨터 전문가가 저는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티. 그래서 한국에 가서 뒤에 한꼭 컴퓨터에 대한 음, 배. 컴퓨터에 대한, 뭐뭐에 대한 뭐예요? 배입니다. 배. 배. 한국에 대한. 배. 띵한. 한국어에 대한. 자.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무한학. 마이비 띵. 네.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멋있어요. 뚜완입니다. 뚜완. 이제 따라하세요. 멋있어요. 응. 따라하세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음. 멋있어요. 저는 한국어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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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원. 전문은 뭐예요? 최몬입니다. 전문. 최몬. 똑같아요. 전문하면은. 예. 뭔. 최몬지. 하면. 전공이 뭐예요? 똑같죠. 전문하고 비슷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문 통역원. 전문 통역원. 전문 통역원. 됐고. 따라하세요. 전문 통역원. 응.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네.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네. 합팅하는. 네.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요즘에는 그럼. 요즘에는. 자우나이. 네. 요즘에는 어떤 공부를 하세요? 합지. 요즘에는 어떤 공부를 하세요? 하니까. 아. 많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음. 저. 네. 뭐요? 네.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왜지. 뭐에 대해서? 띵한. 한국어에 대해서. 보세요. 일요일마다. 모이. 네. 뭐뭐마다 배웠습니다. 모이. 쉰. 일요일은 뭐예요? 음. 추. 네. 자. 일요일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네. 갑. 한국어. 띵. 띵. 응. 연습해요. 한국어를 연습해요. 아. 그래요?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뭐뭐처럼. 네.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짤라. 음. 네. 마이 노일라방. 노일라뉴.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이응이 나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뭐예요? 쯔어. 싸람. 네. 아직 멀었어요. 싸. 저. 싸람. 이응이 나지. 네. 쯔어. 아직 아니에요. 쯔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합장치 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 씨는 음. 아직 멀었어요. 아. 쯔어. 아직 멀었어요. 쯔어. 싸. 아직 멀었어요. 뚜원 씨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세요? 했습니다. 자. 뚜원 씨는 라온의 합지. 무슨 공부를 하세요? 저는 매일. 항아이. 따라하세요. 매일. 네. 날마다. 똑같아요. 그죠? 따라하세요. 날마다. 네. 날마다. 매일.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매일. 영어를 공부해요. 합. 띵아잉. 따라하세요. 영어는 뭐예요? 띵아잉. 따라하세요. 영어를 공부해요. 네. 또 크게 따라하세요. 매일. 영어를 공부해요. 매일. 영어를 공부해요. 네. 매일. 영어를 공부해요. 컴퓨터 공부는 우선, 우선은 뭐예요? 먼저, 우선,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먼저, 우선, 똑같아요. 먼저, 우선, 똑같아요. 우선, 영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잘라 뭐예요? 영어를 잘하다. 영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뭐, 해야 하는 파일의 뜻이죠. 잘하다는 뭐예요? 여기서, 영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사다 뭐예요? 뭐죠? 사시다 이건 뭐예요?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이번에,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뭐뭇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왜요? 컴퓨터를 산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왜요?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거든요.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해요? 컴퓨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해요. 선생님 생각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다 지우고,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깍겜 라 마이. 아, 선생님이 마이. 깍겜 라 뚜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뚜원 씨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또 크게 따라 하세요. 크게 해보세요. 크게 답싹 읽어보세요. 멋있어요. 저는 한국어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일요일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연습해요. 아직 멀었어요. 뚜원 씨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고고고. 선생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깍겜 잘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두원 씨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을 하고 싶어요. 전문적으로, 그렇죠? 전문적으로 컴퓨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요? 한국에 가서 컴퓨터를 공부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컴퓨터를 공부해요. 자, 그러면 마이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한국어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네. 한국어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두원 씨는 요즘에 무슨 공부를 해요? 네. 두원 씨. 네. 두원라 합지. 네. 무슨 공부를 해요? 어. 영어를 공부해요. 네. 영어를 공부해요. 자, 두원 씨는 음. 그래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두원 씨는 자. 컴퓨터를 샀습니까? 샀습니다. 둠 하이라 싸이. 맞습니까? 네.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하니까 예. 했으니까 뭐? 컴퓨터를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음. 미래를 위해서요. 네. 미래를 위해서 샀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예. 자. 표현 연습하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 오늘은 자. 직업 표현 배우려고 해요. 직업 표현. 자. 직업이 무엇입니까? 남지인입니다. 자. 응어이 뭐예요? 응어이. 응어이. 막씨. 얘도 있어요. 응어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직업 표현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민 씨는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살 예쁜 집을 지어주세요. 그래요. 지연 씨도 디자이너가 되면 제 옷도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우리 약속해요. 음. 들었어요. 음. 네. 보세요. 자.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뭐예요? 무언의 뜻이죠? 자. 어떤 일을. 음. 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비엣지. 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디자인. 디자이너는 뭐예요? 네. 이거 띵아잉에서 왔습니다. 네. 이거 띵아잉이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뭐예요? 네.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옷을 만드는 사람. 뭐 디자이너가 요즘에는 많아요. 그죠? 네. 뭐 차 디자이너도 있는데 보통 아오. 네. 아오 디자이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옷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밍 씨는요? 밍 텐 아오. 음.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자. 건축가는 예. 보통 음. 무슨 뜻이에요? 건축은 어. 집이나 뭐 건물. 이런 거 짓는 사람. 혹은 예. 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집이나 뭐 건물. 이런 걸. 네. 람. 만드는 사람. 짓는 사람을 건축가합니다. 건축은 뭐예요? 낀 쭉입니다. 응어이 낀 쭉. 음. 자. 따라하세요. 건축가. 네. 응어이 낀 쭉입니다. 어.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럼. 나중에. 런싸워. 제가 살. 제가 살다. 여기 살은 뭐예요? 어. 새송입니다. 그죠? 제가 살. 예쁜 집을 지어주세요. 자. 예쁜 집. 음. 야. 예쁜 집을 지어주세요. 이 짓다는 무슨 뜻입니까? 람의 뜻입니다. 만들어 주세요. 람 쪼. 예.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쁜 집을 지어주세요. 예. 예쁜 집을 지어주세요. 자. 그래요. 지연씨도 디자이너가 되면 음. 디자이너 따라하세요. 디자이너. 예.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음. 람 아오.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디자이너가 되면 제 옷도 엠이죠. 이거는 음. 아오 엠. 제 옷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비슷한 말 뭐 있어요? 지어주세요. 비슷해요. 예. 비슷한 말입니다. 자. 만들어주세요. 따라하세요. 제 옷도 만들어주세요. 예. 제 옷도 만들어주세요. 예. 알았어요. 비엣 좋은. 따라하세요. 알았어요. 음. 자. 한 번 더. 알았어요. 예. 우리 약속해요. 자. 약속은 뭐예요? 예. 꼭 했입니다. 따라하세요. 약속해요. 예. 우리 약속해요. 자. 그러면 민씨는 음. 무엇이 됩니까? 예. 무엇이 되고 싶어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사이증. 예. 사이증 하면 뭐예요? 건축하다는 거죠. 사이증. 집을 만들다. 뭐 이런 거. 사이증. 건축하는 거죠.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지연씨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자. 행을 꼬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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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했는데 뭐 했어요? 민씨는 예. 집을 만들어서 예. 지연씨에게 줘요. 그리고 지연씨는 람아오. 예. 옷을 만들어서 조아이. 민씨에게 줘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음. 자. 직업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보세요. 자. 흐엉씨는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수영장에 갈 거예요. 동생이 수영선수예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흐엉씨도 수영 잘해요? 선수는 아니지만 저는 나중에 수영코치가 되고 싶어요. 음.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마 호아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예. 자. 들었습니까?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지금 뭐예요? 이게 수영. 예. 선수예요. 예. 수영선수. 예. 여기는 음. 이 사람이 뭐예요? 예. 수영코치입니다. 예. 수영코치는 뭐예요? 예. 자이버. 예.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음.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자.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흐엉씨는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뭐하다 뭐예요? 람지죠. 따라하세요. 일요일에. 추. 예.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음.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이번 주. 예. 또 나.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장에 갈 거예요. 세. 에디 어더. 예. 베버. 수영장에 갈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수영장. 예. 베버입니다. 따라하세요. 수영장. 예. 수영장에 갈 거예요. 동생이 엠자이 헬라 엠가이. 수영선수예요. 자. 따라하세요. 동생이 수영선수예요. 예. 동생이 수영선수예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엠콩뱅. 몰랐어요. 후엉씨도. 후엉콩뱅. 수영잘해요. 예. 수영잘해요. 그러니까 선수는 아니지만. 콩파일러 선수. 예. 선수는 아니지만. 저는 나중에 런싸우. 다음에 수영코치가 되고 싶어요. 예. 수영코치가 되고 싶어요. 자. 따라하세요. 수영코치가 되고 싶어요. 예. 수영코치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 또 있죠. 저는 제. 뭐예요? 저는 저빈. 띵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마. 아마는 뭐예요? 짝들 납니다. 따라하세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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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훌륭하다. 떼뻐요. 비슷해요. 훌륭한 선생님이 저는 될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음. 미래 표현입니다. 네. 미래. 성라인. 네. 될 거예요. 호아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네. 들었습니까? 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직업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보세요. 수진 씨, 10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번 씨는요? 저는 경제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번 씨는 경제를 좋아하니까 아마 경제학 박사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10년 후에 꿈을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편하면 내일이 힘들죠.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음. 들었습니까? 네. 보세요. 여기 이거 뭐예요? 네. 여기 의사예요. 의사. 박스. 여기는? 음. 김떼. 네. 경제학 박사입니다. 경제학 박사. 자. 보세요. 수진 씨, 10년 후에. 10년은 뭐예요? 모이남 싸우 모이남. 네. 10년 후에 우리는 중도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셀 남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 저는 박스. 네.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번 씨는요. 따라하세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세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경제학 박사. 경제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네. 경제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음. 번 씨는 경제를 좋아하니까. 자. 위. 틱. 경제를 좋아하니까. 아마. 아마. 아마는 뭐예요? 경제학 박사가 될 거예요. 경제학 박사가 될 거예요. 경제학 박사가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고마워요. 가만. 10년 후에. 꿈을 이루려고. 꿈을 이루다. 꿈은 뭐예요? 희봉. 꿈을 이루려고. 이루다. 뭐예요? 저 타임입니다. 저 타임. 꿈을 이루려고. 네. 꿈을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보이죠? 합참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꿈을 이루다. 네. 꿈을 이루다. 꿈을 이루려고. 네. 딘. 저 타임입니다. 딘. 저 타임. 꿈을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음. 깜참 테나오. 그래요? 합참지야. 저 타임. 꿈을 이루려고. 자. 맞아요. 오늘 편하면. 네. 편하다 뭐예요? 딘이죠? 불편하다. 버티. 네. 자. 오늘 편하면. 자. 오늘 편하면. 따라하세요. 네. 오늘 편하면. 네. 오늘 편하면. 네. 내일이 힘들죠. 오늘 루어이. 게으르면. 네. 먹방. 고생합니다. 그죠? 오늘 편하면. 내일이 힘들죠.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뭐 뭐 하기 위해. 네. 이 뜻입니다. 네. 저 타임. 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자. 짬찌. 이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열심히. 응. 노력하다. 꼬강. 짬찌. 이 뜻입니다. 따라가세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요. 네. 열심히. 노력해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응. 노력해요. 네.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까끔 테너. 짬찌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비교표현. 우리 두번째인데요. 자. 비교표현 두번째인데. 저번 시간에 비교표현 뭐 배웠어요? 머머보다 배웠습니다. 그죠? 런쩍라. 머머보다. 오늘은 머머처럼. 오늘은 머머만큼 배울거에요. 서럼은 뭐에요? 머머처럼. ㅝ의 뜻입니다. 머머만큼은 방의 뜻입니다. 방한 거. 예. 항공만큼. 농. 더워요. 예. 한국만큼 더워요. 뭐뭐만큼 하고 뭐뭐처럼 배울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수 씨는 베트남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래요?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지수 씨는 농담을 진단처럼 말하는군요. 마이 씨가 예쁜 것은 정말 진심이에요. 농담이라고 해도 기분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보세요. 자, 지수 씨는 베트남 사람처럼 말을 해요. 베트남 사람은 뭐예요? 응어의 비엔남. 뭐뭣처럼 응어의 비엔남이죠? 베트남 사람처럼 말을 해요. 노인이 응어의 비엔남. 베트남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태아 그래요?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응어의 한국.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꿈랑의 비엔남 라뎁. 베트남 사람들이 예뻐요. 근데, 니응어의 한 곡. 한국 사람처럼, 종로의 한 곡.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런 뜻이에요. 음, 오해하지 말고. 잘 따라하세요.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네,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종로의 한 곡. 네, 뜻이에요. 꿈랑의 비엔남 라뎁. 베트남 사람도 다 예뻐요. 그죠? 마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예뻐요. 음, 그러니까 하하 웃었습니다. 지수 씨는 농담을 진담처럼 말하는군요. 농담은 뭐예요? 노이 두어. 진담은 노이 터. 자, 따라하세요. 농담. 농담. 농담이라 노이 두어. 자, 따라하세요. 농담. 네, 따라하세요. 진담. 진담은 노이 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수 씨는 농담을 진담처럼 말하는군요. 네, 농담을 진담처럼 말하는군요. 이건 깜탄입니다. 마이 씨가 예쁜 것은 정말 진실이에요. 자, 마이 씨가 예쁜 것은 정말 텃, 노이 터, 진실이에요. 자, 진실이에요 하는 얘기는 음, 지수 씨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은 반대말은 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노이 조이. 네, 따라하세요. 네, 이거는 진실, 참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해도, 자, 막주, 노이 두어. 농담이라고 해도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되게 고맙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농담이라고 해도, 음, 막주, 노이 두어. 자, 농담이라고 해도 기분 좋아요. 네, 응애,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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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기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네, 그렇죠? 예쁘다는 말은 음, 언제나 기분 좋아요. 자, 예쁘다는 말은 노이 데프다. 네, 언제나. 네, 언제나 기분 좋아요. 쪼의 꼬갈. 자, 그다음 보세요. 음,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먼저. 자, 비교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베트남 음식 중에 쟨는 한국의 팥빙수와 비슷해요. 팥빙수가 쟤만큼 맛있어요? 음, 글쎄요. 쟤처럼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내일 사드릴게요. 와, 내일 꼭 같이 가요. 음,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자, 베트남 음식 중에 쟨는, 쟤가 이거예요. 네, 쟤가 여기 있네요. 이게 쟤. 그죠? 베트남 음식 중에 이거 쟤는, 이거는 뭐냐면 팥빙수입니다. 자, 팥빙수. 네, 따라하세요. 자, 팥빙수. 음, 팥빙수 이거는 쟤입니다. 쟤. 이 쟤하고 팥빙수하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베트남 음식 중에 쟤는 한국의 팥빙수와 비슷해요. 네, 뭐뭐와 비슷해요. 비슷해요. 종의 뜻입니다. 팥빙수가 쟤만큼, 이만큼 뭐예요? 방의 뜻입니다. 방쟤. 네, 쟤만큼 맛있어요. 응원아. 네, 팥빙수가 방쟤. 쟤만큼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음, 글쎄요. 음, 글쎄요. 쟤베. 네, 글쎄요. 공부했습니다. 그죠? 음, 글쎄요. 쟤처럼. 네, 쟤처럼.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언제요? 키너. 음, 여름에.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팥빙수는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이게 빙수가 빙이 다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서 여름에 먹습니다. 너무 더울 때 팥빙수 먹어요. 네, 그래서 쟤처럼 한국 사람이 많이 먹어요. 네, 자주 먹어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네, 엠꿈텔, 안트. 먹어보고 싶어요. 안, 무언 안.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내일 사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제가 내일 사드릴게요. 장알마이. 네, 엠 무엇죠? 자, 내일 사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사드릴게요. 네, 사드릴게요. 네, 제가 내일 사드릴게요. 네, 제가 내일 사드릴게요. 자, 와, 내일 꼭 같이 가요. 꼭은 뭐예요? 짝짠입니다. 꼭 짝짠 뒤꿉네. 네, 꼭 같이 가요. 자, 따라하세요. 내일, 꼭 같이 가요. 네, 내일, 꼭 같이 가요. 네, 꼭 같이 가요. 자, 팥빙수는 쟤처럼 맛있어요. 선생님이 베트남에 있을 때 쟤 안니에오 많이 먹었어요. 근데 쟤는 니에올로아이. 종류가 많아요. 그죠? 종류가 많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 종류가 달라요. 근데 선생님은 쟤 응오 맛있어요. 쟤 응오. 응오가 뭐예요? 응오. 쟤 응오.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 쟤가 맛있어요. 쟤 탑검. 네, 또 맛있어요. 응, 선생님 쟤 좋아해요.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비교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비교표현.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지연씨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마애씨도 찍으세요. 전 됐어요. 왜요? 오늘 마애씨는 꽃보다 예뻐요. 지연씨는 오늘 장미꽃 같아요. 호호호. 마애씨는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자, 지연씨 웃으세요. 이거 뭐하고 있어요? 예, 사진 찍고 있어요. 자, 사진 찍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다. 예, 사진 찍어요. 예, 축바잉. 사진 찍고 있습니다. 자, 지연씨 웃으세요. 웃다 그어. 자, 웃으세요. 못하이바.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예, 못하이바. 이거 딱 찍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음, 자, 따라하세요. 자, 웃으세요. 그어, 리. 자, 따라하세요. 웃으세요. 예, 웃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음,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예, 고마워요. 마애씨도 찍으세요. 자, 마애씨도 찍으세요. 엠꿈태추바잉. 마애씨도 찍으세요 하니까 전 됐어요. 자, 전 됐어요. 자, 쓰중리우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 됐어요. 음, 엠토. 토이드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됐어요. 예, 됐어요. 음, 전 됐어요. 예, 전 됐어요. 왜요? 음, 오늘 마애씨는 꽃보다 예뻐요. 더 예뻐요. 우와, 꽃보다 더 예뻐요.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꽃보다 예뻐요. 예, 꽃보다 예뻐요. 예, 그러니까 지연씨는 오늘 장미꽃 같아요. 장미꽃 같아요. 호아, 호만. 예,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지연씨는 오늘 장미꽃 같아요. 예, 장미꽃 같아요. 하니까, 음, 호호호. 예, 마애씨는 한국말을 저보다, 저보다, 엠, 뭐뭐보다, 소쌍. 예, 비교표현이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응, 따라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됐고, 따라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음, 노이, 노일라, 음, 띵, 한국란, 노이조, 현, 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비교표현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연습문제 보세요. 자, 연습문제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 중, 두, 붕. 예, 단어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멀다, 멀다는 뭐예요? 예, 싸죠. 반대말은 뭐예요? 예, 가깝다 있습니다. 가깝다. 예, 근데 이게 거리를 나타내지만, 뭐가 멀다. 낭늑, 가, 낭. 예, 멀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아직 멀었어요. 뭐, 어떤 거 쓸 수 있어요? 어, 꼬 노이 띵게르라 저 쪼라, 띵을 비엔남. 꼬 노이 띵게, 띵을 비엔남. 꼬 바올라, 음, 쯔어, 쌀, 람. 예,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베트남말을, 예, 베트남 사람처럼 해요. 아,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찌어댄. 예, 아직 멀었어요. 연습하다 뭐예요? 루엔딱. 음, 연습하다. 연습하다. 음, 한국말을 연습해요. 한국말을 연습해요. 예, 어냐, 집에서. 집에서 한국말을 연습해요. 예,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예, 미래는 쩡날. 자, 미래의, 오늘은 뭐예요? 현재는 히엔달. 예, 히엔달, 현재. 자, 과흐,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음, 현재. 자, 알아두세요. 과거, 현재. 예, 그 다음에 투자 있습니다. 투자는 뭐예요? 너뜨. 예, 투자입니다. 자, 이 뜻을 보고 저기에다가 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남거워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도 똑같아요. 이렇게 문장을 보고 연습하다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음, 자, 이거는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읽고, 일단 뭐예요? 읽고 난 다음에 예, 짤러. 대답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저는 2년 후에는 한국에 갈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한국은 베트남보다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 경제에 대해 공부한 후에 호치민시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경제 전문가가 되어서 베트남을 위해 일할 거예요. 베트남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음, 들었어요? 예,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콩이에요. 쯧이에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음, 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거 배워서 다 공부했는데 자, 이걸 보고 문제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어디에 갈 겁니까? 하이남 싸우, 하이남, 디덤 어디에 갑니까? 어떤 공부를 위해 한국에 갑니까? 어떤 공부, 합지, 호치민시에 돌아온 후에 예, 꽐, 음, 짤, 예, 뭐예요? 돌아오다, 꽐라, 예, 호치민시에 돌아온 후에는 남지 10년 후에는 뭐에 남 싸우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예, 이거는 질문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비트 써보세요. 예, 써보세요. 자, 그다음 활동에는 자, 친구에게 예, 호, 이, 쪼, 반 예,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음 질문을 하고 답을 써보세요. 자, 친구는 뭐예요? 반 예, 반 거, 엠, 랍, 쎄, 람지 무슨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잉, 랍, 랍, 쩌, 앤, 랍, 랍, 랍 응, 언제 결혼할 거예요? 키나오, 깨소온 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예, 무언, 깨소온, 보이아이 어떤 사람, 뭐이나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10년 후에는 응, 뭐이남싸오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랍지 예, 뭐이남싸오 무엇을 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활동 두 번째는 자, 앞으로 10년 동안에 깨화, 궤, 엠, 자신의 교육을 비에트 써보세요. 자, 10년 동안 쫑, 뭐이남 10년 동안 남지 무엇을 할 건지 비에트 써보세요. 자,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